안녕하세요. 합평방송 이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명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 달 5일로 미루어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노예예장통합청회 재판국은 16일 서울정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빈 결의 무의호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결론을 대지 못하였다. 이날 오전 11시 예배를 들은 후 1시부터 3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5시부터 명성교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였다. 예장통합청회 재판국은 9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명성교회에 대한 결론을 외득 짓지 못하였다. 대신 총회 재판국은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빈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8월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재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통합총회 전 법리부서장들이 총회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헌법위원장 주명수 목사는 총회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을 하였다. 통합총회는 지난 60년간 사랑과 은혜와 화합으로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103위기 총회 진행과 이후 운영비속으로 현 교단의 위상이 추락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회 세습반대 운동연대 장신대 총학생회 장신대 신대원 학우회동은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발언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회 세습지원